호박 호박도 넣어줍니다 묵은지도 좀 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 라면에다가 양 별걸 다 넣었구만 김치 넣고 햄 넣고 만두 넣고 호박 넣고 파 넣고 한번 끓이봤어요 잡탕라면이요 요노무다가 시골집 묘양보호사 이모님이 담아주신 양파김치랑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잘치다 보시라 이 말이요 소금 넓은 고구마 우와 소시지 너무 맛있어. 아 치즈벡 치즈벡 치즈 이제 치즈벡 치즈 하 치즈 치즈 와우 아..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점점 남은 거짓말과 더 맛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... 단무지 와우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괜찮다.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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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방구석에서 깔끔하게 잘 먹었다 이 말이오. 감사합니다.